하반기 운세 7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7월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냥 잠시 쉬면서 머리도 식히고 나만의 시간 가지세요. 조금 많이 지쳐 보이네요. 7월 한 달은 그렇게 7월은 그렇게 보내시고 하반기 8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8월은 좋은 인연을 좋은 인연 만날 기회가 옵니다. 처음에는 지인으로 들어오니 나도 잘해주면 그 지인이 나에게 좋은 우정 우정이 나중에 또 애정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들어오는 인연 잘 챙기세요. 9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금전이 들어온다네요. 금전이 들어오니 벌써 쓸 생각부터 안해요.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전은 꽁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한 잔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고 친구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드세요. 7월은 사회생활은 순조로우나 가정에서 좀 불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회생활만 챙기지 말고 가정도 조금 두루두루 챙기시고 부모, 형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챙기고 자녀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7월 한 달 잘 넘기시고요. 그리고 8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8월은 주변에 동료, 친구, 지인 그분들에게 도와줄 일이 생겨요. 도와줄 일이 생기면 딱 도와줄 일만 하세요. 너무 오버하다가는 오지랖이 너무 넓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오지랖 넓히지 말고 딱 도와줄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9월은 쓸쓸함을 느끼는 한 달이 되고요.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주변에 둘러다보면 나를 도와주고 기쁘게 해줄 사람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너무 혼자만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조금 공유 좀 하세요. 7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7월에는 조금 잔소리를 조금만 줄이세요. 상대는 참견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시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돌아오면 나는 또 상처가 돼서 또 마음 아파요. 7월에는 잔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리고 8월의 운세가 되겠습니다. 승진, 취업 이런 운이 있는데 약간 승진은 괜찮은데 취업하실 분들은 조금 취업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급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가면 직장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업무량이 많은 것보다도 내가 처리하기에는 그 업무가 나하고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취업할 때는 조금 발품 팔아서 움직여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딱 들어가셔서 일하셔야지 급하다고 들어가시면 업무량이 너무 업무가 나하고 안 맞아서 힘들어서 금방 또 금방 두게 되니까 조금 취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하세요. 9월에 운세가 되겠습니다. 9월은 밖에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사회 생활, 동료, 친구, 동창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가다 보면 가정은 좀 소홀하게 되겠죠. 9월은 내 가정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챙겨라라 하는 달이니까 조금 가정에 조금 신경 쓰세요. 7월에 운세가 되겠습니다. 경자생들의 7월에 운세는요. 지혜는 있으나 고집이 너무 세서 소득이 없다라는 7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고집을 조금만 굽힌다면 하늘은 내 편이다라고 나오네요. 8월에 운세가 되겠습니다. 8월에는 내가 지고 있는 검을 휘두를 때가 됐어요. 내가 뜻 먹고 마음 먹은 일이 있다면 이제 검을 휘두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8월 한 달은 나의 달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너무 좋은 달입니다. 9월에 운세가 되겠습니다. 9월 한 달은 작고 소소한 일에도 좀 신경을 써라는 9월이에요. 원래 사주상 경자생들이 세심하고 소소한 것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9월 한 달은 조금 내 성격하고는 안 맞지만 소소하고 세심한 부분들이 챙겨줄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조금 내려놓고 주변을 많이 챙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